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실천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두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대표에 준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한 것.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도장 찍으라고 한다. 거기에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더 한 단계 더 가봐야 됩니다. 왜 선거관리위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결사적으로 처항하는가.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면 위조투표지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가동을 해서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얻은 결론은 학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 추론 수많은 점검을 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주력부대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만들기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하기 이겁니다. 4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딱 그렇게 두 가지 가슬입니다.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가슬이다. 방법은 가슬이고 사전투표를 조작했냐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거는 선거 데이터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디서 넣느냐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끝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모든 9번의 공직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정강 조작을 했구나. 그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가슬 수준이고 수사의 이해가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 추론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해봤는가 하니까 기존처럼 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버 조작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개수를 조정하기에는 사용했겠지만 메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앞에 산 것 같다는 겁니다.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산 조작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사박오일 지역선거관이 보관한 단계에 투입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개표를 할 때의 5번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수검표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5, 6, 7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 2, 3에서 다 게임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4.15 총선의 부천시 신중동에서 1인당 사전투표지 발급 시간이 4.7초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관위의 그런 선거의 진행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보게 되면 40초, 최소 40초는 걸리는 겁니다. 신분증을 여러분 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린터를 해서 여러분들 두 장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서 받는 것이 다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최소 40초는 걸려야 한 명이 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신분증, 교부, 신원 확인, 그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터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지역구 비례대표를 받고 그다음에 기표소에 가서 여러분들 기표조장 찍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40초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 신중동에 4.7초가 걸린 겁니다. 이 내용이 부천시 선관위의 4.7초 기록적 사전투표. 이게 2020년 5월 28일 기사입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15월 총선 당시 23대 프린트를 통해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했고 기표대가 30곳이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발급 시간이란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4.7초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지가 48cm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를 한 장 뽑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5.22초가 걸리는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만 뽑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시죠. 1인당 투표지 발급 시간이 평균 얼마인가 최소 40초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신원 확인 단말기를 거쳐서 투표용지 발급 잉크제 프린트 프린트가 뭐 여러분도 휙 하자 한 장만 칙칙칙칙칙칙칙하게 열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인의 신원 확인 단말기 앞에 도착하며 투표지를 건네받고 떠나기 직전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가 걸리냐 평소 40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가 배표한 선관위 배부 기준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두 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그래서 한 50초 정도 관내 사전투표 는 50초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처럼 한 장 받는 경우는 35초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 작업을 했던 장영우 대표 장영우 대표에서는 직접 광주동림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1, 2, 3, 4,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타비치를 해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한 40초 정도 됩니다. 영상 내 확인 가능한 7명 투표인이 투표지 발급 전체 인당 평균 발급 수준은 39초 6초고 신원 확인하고 투표지 인시의 인당 평균 소요시간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 26.7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간이 26.7초인데 평균적으로 최소한 한 40초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1만 8,21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인당 평균 소요시간에 4.7초입니다. 그럼 8만 5,587초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최소 40초를 가정해 가지고 8만 5,587초를 40초로 나누게 되면 2,139표가 여러분들 부천시 신중동에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만 8,210표에서 2,139표를 빼면 1만 6,071표가 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그래서 발급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4.7초 기준으로 해 가지고 8만 5,587초가 걸렸는데 인당 이런 발급 시간이 40초를 가정하게 되면 신중동에서는 2,139표만 여러분들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만 8,210표에서 2,139표를 빼면 1만 6,071표 정도가 어디서 발행이 됐냐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상당수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발행이 됐고 그것이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발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부천시 신중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시죠. 합리적 추론 부천시 신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2020년도 4.15 총선을 왜 다루냐 이 사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느 선거구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투표소에서 어느 투표소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 사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부천시의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2% 서른 후보는 플러스 13.1%입니다. 최소 서른 후보는 플러스 12% 최대 플러스 13%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는 최소 마이너스 11% 최대 마이너스 12% 뭘 이야기합니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일을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 출처가 어딥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최종공식 선거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득표소 조작을 했다는 거죠. 득표소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득표소 조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어디 했는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작이 2번과 3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계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투표함이 개표소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다 이야기해요. 개표상황표에 적힌 후보별 득표수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자랑 속에 읽기는 7번 8번 개수기하고 수견표를 바꿔서 수견표를 먼저 하고 개수기를 완전 수개표로 하지만 다 소용없는 거다 이야기해요. 왜 개표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투표함 자체가 다 뭡니까?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발급시간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천시 을에 서른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게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투입하기 투입이 언제 이르냐. 3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쇄 날인이 거의 생명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후방어선인 겁니다.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걸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더 지적활동을 펼쳐가지고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와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선전선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은 언제 일어났냐. 2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2번에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동안. 그리고 실물투표주는 3번 사박오일 지역선관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은 전산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인시의 날인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끝까지 멈니 그걸 제항하는 겁니다. 전산조작만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다.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투표함을 까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4.15 총선의 부천 신동으로 해 여러분들 이 제야 h님이 작성해 주신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천은 갑을병정입니다. 아주 큰 지역이네요. 부천을의 더불어민주당 설론의원 이 당선됐습니다. 설론의원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89%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0.8%입니다. 9.93%를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산조작만 하고 이러면 거칠 수 없는 전산조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비슷한 만큼이라도 사전투표율을 위조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9.93%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4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2.92%입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08인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50.89%를 60.81%로 바꾼 겁니다. 차익값이 마이너스 10.98 이렇게 나온 겁니다. 9.94% 마이너스 10.08%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아니고 한동훈 씨처럼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과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산조작을 왜 할 수 있느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투표 관리관 도장 인시의 날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방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서 제가 써보면 그분들이 순순히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투표 관리관 인시의 날인이라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선관위 입장의 모든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손을 대기 위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시의 날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딱 목숨을 여러분들 목줄을 죄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보별 특별 조작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 안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관훈클럽 토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간의 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도정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분 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분에게 없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호소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도대체 내가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느끼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나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분들 무슨 한동훈 위원장 뭐죠 팬카페가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페르키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아날로그 50% 디지털 50%인 겁니다. 아무리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도 그 뒤에 후방 부대인 아날로그 다시 이야기하면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이 없으면 앞에 전방 부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장영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는 50%의 전자투표 시스템이고 50%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 유식한 말을 여러분도 좀 쉽게 풀이하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반드시 투입해야 완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기 선거라는 것은 전산 조작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다가 이런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력한 가설이고 수사를 통해서 확정적 사실로 적립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력한 가설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특표수의 정감작업 조작작업을 통해서 당선자로 만들더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당선자로 만들어놓더라도 사전투표를 서른후보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당일투표가 50.89인데 60.8위로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9.93%를 더해주더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완결판은 위조된 실물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투입하지 않으면 바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4.7초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신원 확인하고 여러분들 투표지 프린트 뽑는데 그러니까 끼켜야 2139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발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16,071표는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3번에서 만들어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만들었겠냐 프린트를 쓸 수도 있고 인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앞으로 수사가 돼 봐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든 원하는 데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들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선거사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사기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일을 4년 정도 여러분 해왔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박사학위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있을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를 7.55%를 뻥튀기하고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풀을 확보한 거죠. 3만 7771표를.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는 발표는 22.6% 발표를 한 겁니다. 뻥튀기 해 가지고. 원래는 15.0%인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22.64%를 국민들한테 뻥튀기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뭐죠? 강서 보궐선거에서 20개 동 그리고 거소 투표에 21개죠. 이제 투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밝혔다시피 강서 보궐의 화곡본동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3662표인데 5493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5493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대줬냐 1831표를 하곡본동에 대준 겁니다. 그럼 1831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확보한 37771표 가운데 1831표를 가져온 겁니다. 그 대신 김태우와 함께는 한 표도 이러면 손을 안 댔던 거죠. 김태우 후보한테는 손을 뜯지 않고 전부 다 뭐죠? 37771표를 전부 다 누구입니까? 더블랑 후보 한 표만 더해 준 겁니다. 1831표를. 그래서 표시가 안 나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사전투표 당일에 사전투표 시작하고 종결될 때까지 당일투표 득표보다 한 17% 정도 높게 계속해서 뭡니까? 표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래가 여러분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계산해보게 되면 더블당 후보와 함께 14.4%를 올려주고 관내 사전투표를 김태우와 함께 13%를 빼앗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각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합리적 추론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화국 본동만 여러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가양일동 염창동 그다음에 뭐 이런 데로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투입된 걸 합쳐 보니까 37,771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37,771표를 가져다가 그걸 다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다 여러분들 뿌려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걸 본 거죠. 화국 본동 사례만 본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지금 왜곡은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상으로 조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더블당 후반께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1831표는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전산조작은 2번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3번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때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세나리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관내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해가지고 프린트할 수 있어야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했던 분은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뭐죠 이렇게 조작하는 공장까지 와요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세나리에 목을 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1타격을 입힌 것이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토론 발언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2020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서 최초로 나온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학자 출신들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미닝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발언이 어제 일어난 겁니다. 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천지개백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발언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동훈 씨가 그래도 젊고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저보다 13년 여러분들 젊은 분입니다. 정치권의 부채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으로 한동훈 여름 비당대책위원장이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것이 완결될 수 있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지만 발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